검은색 옷을 입은 두 남성이 공원에 세워진 파란색 차에 무언가를 뿌리고 있죠. 그리고 몇 초 뒤 새빨간 화염이 피어오릅니다. 불이 붙은 차가 활발히 타오르는데요. 이 수상한 남성들이 주차된 차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붙이고 달아난 겁니다. 왜요? 화재 신고를 받고 집동한 소방대원들이 1시간에 걸쳐 겨우 화재를 진압했는데 새까맣게 타버린 차. 진짜 저게 차였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전소가 됐죠. 심지어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조차도 화염 열기 때문에 뒷부분이 녹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뭐? 다행히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녹아내려버린 저 차가 하필이면 무려 4억 원 가까이 되는 고가의 스포츠카였다고 하네요. 문제는 스포츠카의 차주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네요. 경찰에 따르면 스포츠카를 공원에 주차한 운전자는 실제 차주가 아니었고 차를 주차한 뒤 계속 방치해놨다고 합니다. 경찰은 방아범들은 아직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아범들로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걸까는 스포츠칭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은 방아베들로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만큼 변명으로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냐는 서로의ique latitude 남아버리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방아버들이 방아버리기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환영합니다.